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고밥, 마시멜로, 순두부, 짜리맛, 망고잼! 아, 대박! 주식이야, 먹자! 아, 생긴다! 아, 생긴다! 아, 고매주식! 야, 이 개운의 새끼야! 아, 미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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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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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다 먹겠습니다. 너 가까이 와. 어, 너 음메 찍겠다. 됐다, 썬데리 뽑았다. 하하하하! 쩝쩝쩝쩝! 너 썬데리 안 그래도 되겠다. 아, 미니냄! 부러워, 부러워, 역시 부러워! 미니냄! 이유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지금 신생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혜완이 아기! 엄마가 절줄까? 아, 선 넘었어요? 아, 절주. 왜냐면은 야, 솔직히 선 넘어서 사람들이 화났잖아. 마술 봐봐 한번. 그래. 제가 선 넘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은별이한테 들이치듯이 쳐버렸네요. 앞으로 은별이한테만 그런 성희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별이랑 동수젠트만 성희롱할게요! 아,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야, 이거 웃긴게 뭔지 알아? 내가 먹고 나서 한거, 먹고 나서 한거야.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어. 일단 먹잖아? 도저히 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겨울을 미쳐가지고... 참 겨울! 그리고... 찝는 척해! 내가... 그거 경험을 받아서 보니까... 아, 지금 다 그런 문제였지. 이거 못 씹거든? 아니, 아니, 그 진짜 이유식이야. 이거 씹으면 안 돼, 씹으면 안 돼. 이거 씹으면 안 돼. 이거 씹으면 안 돼. 입에 넣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아니고, 뇌가 딱... 됐다, 먼저. 뇌, 뇌이 밀고 있어? 먼저 씹으면... 뭐, 뇌이? 안, 뇌이? 안, 뇌이? 그대로, 그대로 넘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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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네! 입 빨리 씹히면 안 돼. 빨리 사이 끼기면 안 돼. 지키네, 기대. 끝! 여기! 아, 씨, 개흘리! 아, 씨, 개흘리! 아니, 씹아! 딱 글래, 이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뭐? 이거 진짜... 딸이 덜 됐다니까? 말 딸이 덜 됐다니까? 아니, 이게? 저는 순더라도 좋아하고 과제도 좋아요. 그걸 섞었잖아. 맛있는 거랑 맛있는 게 두 배가 된 건데 왜 싫어? 이거 먹여도 돼요? 그럼 먹자. 그럼. 그리고 너 말아 그것도 먹을 거지? 응. 야, 공을 치는 건 안 나? 응. 왜? 아, 뭐 하는 거야? 뭐에 맞... 두세 템포에 맞춰야 돼? 야, 나 방금 입에서 냄새가 속 올라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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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멈춰. 씹으면 안 돼. 버리다 말아. 안 돼, 안 돼. 얘 다 깨지 마. 안 돼! 안 돼! 개더러워! 오늘 간절히 넘겨. 될 수 있어. 씹으면 안 돼 씹으면 이빨에 닿게 하지 마. 빠이니니니. 빠이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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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아이니. 뜨읍. 뜨읍. 흐흐흑. 이거 아닌데 완전 맛있는데? 난 미슐링인 줄 알았잖아. 너 그거 다시 해봐. 미슐링인 줄 알았잖아. 저거 진짜 맛있더라. 완전 맛있다. 진짜 개맛있더라. 진짜 개맛있어. 진짜 개맛있어. 진짜 개맛있어. 그냥 마라마씨 드세요. 뭐야? 거기 끈적거리지? 마시멜로니까. 이 뒤에 진짜 마시멜로. 진짜 마시멜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도 진짜 미션크림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먹어. 우리 다 같이 먹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맛있겠다. 자, 이 중에 과연 누구가 회식일까요? 자,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복불복 시작! 하기 전에 잠깐만. 자, 그러면 복불복 시작합니다. 성격을 그거는 한국arnya 부탁드립니다. firefighters 여기다가 도망간지 어긋 fibre 잠시 기다려 주세요. 기댈이 누가 회식일까요? 저 얼굴 보니까 3번 회식이 누구야? 정답입니다. exactamente! 그러면 마라마씨 제가 한입 하고 디저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스피크림 드셨나요? 야 뭐래? 이게 뭐야? 아뇨 아뇨 고기를 드세요 어? 짜자고 짜자고 들어가요! 우리 먼저 맛있겠니?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 너 안 나 여러분 너 살면서 다 넣어본 애한테 명사 잡는 적 없거든요? 난 살면서 이런 걸 먹어본 적 없잖아 내 놈아들이야 얘가 앞잡이 기질이 개쩔어 다른 분도 자기 윗사람한테 똥꼬 주름이 펴질 때까지 그런 일이었는데 살면서 처음 봤어 너 한 입 더 먹자 어? 당당히 말아 그래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위바위보 하자 네 야 뭐 어디가 야 자 빨리 와 응 안 내면 둘 다 먹길 가위바위보 나도 나 평소에 맨날 보드게 된다 뭐라 그래가지고 한 입 주먹 내라고 그런가 맞아요 가위보 먹고 싶다고 주먹 내라 아쉽잖아 아 그거였었네 아 그거였었네 그런 줄 알고 주먹을 냈는데 그랬어요? 아니 난 그런 얘기 안 했어 전 빡큐 하려고 주먹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아위바위보 준비해줘 한 입이었어 난 그래서 키매 잘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아 주먹냐 하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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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남편 남편 빡큐 오늘 시발 통일한 줄 알았어 각자 다른 길에서 왔는데 각자 걸리는 더 잘했어 맛있겠다 고풍점에서 정형하니 간다 안고추의 매운맛을 퍼주마 고풍선이 볼 정확한 산하 눈 내린 신전선에 우리는 각각 젊은 나 숨겨가 순대 그 날이 알 알 알 마른이 손들 여러분들이 다 퇴근하고 와서 누나께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 너무 시끄러운 저희도 가족이라서 정답고 싶다 눈이 너무 똑똑해 아니 응애 응애 아니 응애 아빠 봐주세요 그래? 아빠 저 누나 누나는 죽음을 백하겠대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아하 맞냐 우리 음별이? 아빠가 주고 맛있는 음식? 잘했어 막내 먹는 거 캐비 안 나왔어 어 자 어? 나 먹는 거 캐비 안 나왔어 되게 장한 짓을 했지만 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어떻게 먹어야지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런 의미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재료로 준비해 왔어요 뭐냐면은 그냥 오렌지 뜯어가지고 멸치 액젓에 끓일 거예요 셰프님 한입 드셔야 되는 거 분명히 아시죠? 한입은 먹어볼게요 오렌지 청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왼쪽을 집어넣고 멸치 액젓을 넣습니다 앙젓을 앙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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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끓이면 돼요 오렌지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디저트는 저랑 원호와 두 개씩 먹고요 세폭국물은 국물 한 조각 드시죠 국물요? 아니요 그럼 이거 하나 드실 거예요? 오렌지 한 조각 씩 해서 은별이랑 반씩 먹어 난 브랜드 한 조각해서 반씩 원래 이거 맛보는 거 분명하잖아 원호는 하나 먹고 내가 두 개 먹고 그래요 아 냄새 흘러와 잠깐만 야 문서야 챙겨달라 문서 올라와 야 아 와봐 냄새 맡다가 진짜 개쩔어 지금 와 와 진짜 배란드에 자고 와 와 개밥 신내나 우와 야 배란드에 자고 와 저기 배란드에 자고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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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개밥 신내나 아 진짜네 하 뭐야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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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이 새끼야! 너 어디 갔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야 야 하賠데 너 나와봐 이 새끼야 좀 아파 아 아파 잡아 아 근데 아파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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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어컨과 고기청정기를 풀었어요. 썩은 놈. 개 오줌냄샤. 태어났어. 태어났어. 건강해. 태어났어요. 건강한 내가. 안개 담당. 저도 반드시 먹어보세요. 나 근데 궁금해. 내꺼 맞는게 맛이 어떤지. 내가 먹어볼게요. 냄새에는. 우와! 오렌지 향이 하나도 안 나. 나 빨리 먹어. 냄새나니까. 냄새나. 남의 집에 침 뱉지마. 혀에 닿았는데 까나리 액젓인데. 액젓인데 그냥. 빨리 먹었어. 냄새 나. payer. 저 보이낙지. 나에게 지구도 안 나. 너무 힘들었고. 여기도 반쪽으로. 아하하하 여기서 나가. 뛰어. 뛰라고. 이거 다 조인이다. 빨리 먹어. 입에 넣기만 해도 성공이야 이거 개싱해 개싱해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맞아 당신들이 이 돌연변이 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 치솟아 성공 한 번만 씻기라고 해 나 씻고 뱉으러 왔어 내가 뭘 만드는 거지? 나 진짜 개천재인데? 나 개천재야 걸리지마 이따으로 딱 쳐 씻지마 담으어 안 되나 뱉으러 이거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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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뭐야 아니 입안이 따가워 잠깐만요 입안이 따가워요 나도 입에 따가워 내가 개개 먹고 입에 호시 찢겼거든? 또 생긴 것 같애 흘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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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니야 일단 집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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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못막고 아 이리 따가워 집어봐 아니야 집어봐 할 수 있어 비웃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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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보여요!! 맛있을 텐이야? 내가 먹는 순간 이거 술 봐주셨어요 바로? 네 히오가 준비해 이거 누구? 저는 어땠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씹기만 해도 진짜 이거는 인정해줄 거야 진짜 아니고 씹기만 해도 괜찮네 어 이건 진짜 스스로 분들도 인정해 이건 씹... 으으으으으익 죽여줘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괴식이라 생각했다 그 괴식에 한 걸음을 입고 먹을 수 있다 봉쇄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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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어떡해 원호님 이제 다리 떨어지고 아 내가 다 떨려 할 수 있다 아나나 들어가요 왜 개 찐텐이다 지금 왜 진짜 찐텐이야 이거 개 찐텐이다 지금 진짜 찐텐이야 이거 지금까지는 장난이었던 건가 아.. 네.. 다행히 장르르 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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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대의 병카기가 분실될 시 없어질 시 못찾을 경우에 제가 은별이와 마젠타에게 각각 메인과 디저트의 고해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툰 사랑해주세요 해결 했다구! 영화 구독을 해결 해드렸다구! 집에서 냄새가 안 없어서 제가 컨텐츠가 컨텐츠인 이만큼 유튜브 유종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만 씹어서 빌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한 번은 씹었고요 이상 씹을 수 없어 와 냄비에 냄새 배겼어 봉지에 싸요 껌봉지에 싸가지고 버려 그래 제가 정확히 이의 맞춤을 드릴게요 이의가 약하신 분들은 귀를 잠깐 나가시거나 공중화장실 면 서있는 노란 찌꺼기 왠지 그 맛이 이런 맛인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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